롯룰블를 불렀을 때 그 노래 가사가 저희가 믿는다면 모든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4명 만난 것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기적같은 일이고 저희가 태풍이 다시 올라온 것도 되게 대견스럽고 되게 기적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든 생각이 붙여 지나가면서 이렇게 붙잡혀서 감정을 받아야 된 거죠 네, 그것은 조금 더 더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임채주원입니다. 서울에서 임채주원입니다. 서울에서 임채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